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혜민 이즈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2021년 1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같이 뽑아서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021년 1월 제일 첫번째 달이죠. 첫번째 달에 별자리별 타로 운세 를 뽑아 볼 거고, 지금 이걸 뽑고 있는 이 시간이 1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엄청 날씨는 춥고 그러네요. 1월 3일까지 우리가 갇혀 있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어쨌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좋은 어떤 기운들이 와서 밝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수성하고 여러가지 행성들이 중반까지는 각도를 많이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성은 정보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말하는 소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뭔가 나아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아마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중순이 넘어서게 되면 화성과 행성들이 또 각도를 많이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실천의 문제, 자 그런 문제에서 약간은 투쟁의 문제 그리고 그게 어쩌면 분노 형태로 드러나는 문제 그런 문제들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유달리 지금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신현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지난해가 조금 정말로 예상치 못하던 한 해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밝은 기운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자 그러면 올해 운세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자 그러신 것 같거든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께 새해 운을 좋게 하는 방법 그리고 꼭 소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팁을 하나 드리자면 꼭 해야 한다 라고 정하시면 돼요. 자 올해 이게 될 거야. 나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학원을 갈 거야. 아니면은 취업을 꼭 끄기 할 거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해서 명확한 어건 선정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서 나는 안됐는데요. 이런 사람들 계시죠. 자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떤게 있냐면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면 뭐 이것을 선택하지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 있거든요. 정말로 깊이 있고 그거를 꼭 하리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안된다는 가정 하지 말고 자 거기에 깊이 있고 이루리라는 소원 그리고 소망 자 그 다음에 꼭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게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저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요즘엔 정리를 해봅니다. 자 거기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내지는 안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거는 확률을 완전히 떨어뜨리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세요. 꼭 염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자 여기에 꼭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확률이 높이는 것은 뭐냐면 뭐 안되면 할 수 없지. 이런거 이런거는 굉장히 확률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념으로 영원하라 라는 어떤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1월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꼭 천만원을 모으고 싶어. 1억을 모으고 싶어. 그리고 독립하고 싶어. 여기에 안될거야라는 전제는 하지 마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일년만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우주에너지가. 자 그리고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들을 옹호합니다. 자 그리고 기운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일념의 마음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올해 1월달 그리고 장기적인 한 해 계획을 세워서 꼭 성취하는 그런 어떤 일념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생각하면서 1월달 우리 별자리별 운세부터 타로 운세부터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자 뽑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장자리부터 뽑을라니까 카드가 부딪쳐 나갈랍니다. 자 9장으로 1월달 운세입니다. 자 자 자 자 다 보이나요?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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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자리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양자리분들은 지금 좀 상태가 어떠냐면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뭔가에 약간 매인듯한 기분이 지금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자 그래서 뭔가 매여 있고 풀려나기 쉽지 않고 거기에 약간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자 여기에서 이번 달에 우리 양자리분들은 내가 현명한 판단을 자 사리 판단을 잘 해보리라는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가지고 계시고 자 펜타클루 뿐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없는 것 1순위와 2순위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해서 내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주변 환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힘있는 것 파워 있는 것 그리고 나라적인 것 자 그리고 그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가게 되면 아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곳에 뭔가 힘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애정운으로 본다면 누군가 나에게 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완전 나이트거든요. 그러면은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연애운은 이번 달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성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괜찮아요. 자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 3명이서 뭔가 건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월달에 어떤 좋은 결론을 바라시는 분들은 아마 결론적으로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정적인 면에서는 감정의 교류가 잘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번 주, 이번 달에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고 어쩌면 이번 달에는 양자리 분들은 모든 게 끝이 안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문제점으로 나온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이번 달에는 소득 10번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쩌면 끝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완전히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깨끗하게 산뜻하게 끝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게 나에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근무해 보세요. 그리고 지원서를 넣어 보세요. 자 그리고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좋은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어쨌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체리어트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전진하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라. 자 그리고 나가라.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됩니다. 나가고 나가게 되면 어쨌든 상황은 누군가 제한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총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답답함이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번 달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이 뭔가 제한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애정적인 면에서도 약간 나에게 호기심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적인 면에서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인 어떤 우는 약간 감정적인 다정함 그런 것이 있어 보인다.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 1월달 운세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분명히 완벽한 끝은 이번 달에는 없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황소자리 분들은 자신의 모습으로 이번 달 모습으로 보게 되면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매듭을 짓거나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쭉 하던 그대로 나는 밀고 나가서 뭔가 좋은 어떤 결론을 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완성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연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나가시면 이번 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하나를 보기보다는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열심히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어쩌면 그런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자. 굳이 아직 하나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기존 것도 내실을 기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 환경은 어쨌든 만족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뭔가 공부를 하든 감정을 나누든 대화를 하든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변 환경은 이번 달에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가 이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네요. 두 가지 두 가지여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 연애운이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연애운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매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정의 면에서 누군가 생각이 깊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러하든 아이들이 그러하든 가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각이 깊이 하면서 쉽게 뭔가 해결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떤 가정적인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은 소란스러움입니다. 막대기 다섯 개잖아요. 주변에서 막 뭐라 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충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 달에는 좋은 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의견을 물어보거나 뭔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 뭔가 결론을 내리는 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열 개의 컵이 나왔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킹소우드 이사 칸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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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다 칼이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고민하다가 궁극으로는 칼을 들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궁극적인 결론은 사실은 컵을 들어 두 개의 잔이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은 궁극적인 모습은 동업의 제안 사랑의 제안 그리고 연인의 제안이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궁극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는 내가 원래 결심한 대로 쭉 밀고 나가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두 가지를 약간은 생각할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좋아요. 직업적인 환경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이런 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사랑에는 조금 부정적인 면을 안고 있고 가정에도 너무나 생각을 기피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집안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하는 어떤 말들이나 뭔가 조언이라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왕소자리 분들 1월달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둥이 자리 분들 1월달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초문으로 보게 초문이 아니고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자가 칼을 들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모금그리어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칼을 들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여성의 어떤 결정력에 의해서 많은 것이 좌우되는 어떤 그런 카드가 뜯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가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뭔가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다. 거기에 매지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매지션 카드는 마스터적인 역량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완성된 완성된 나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뭔가 선생님으로서 역할이 되든 아니면 내가 어디서 무대에서 설명을 하든 내가 영업으로 어떻게 하든 마스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주변 환경은 여성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여성분들과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여성분들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사랑은 컵 6번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예전에 알던 그리고 재회 그리고 뭔가 동창생들 그리고 뜻을 감정을 같이하는 어떤 사람들과 관련된 연애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감정이 잘 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친구 사이였는데 좋은 어떤 감정으로 통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이가 될 수 있음 사랑에는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정이 좀 별로예요. 자 가정을 면에서 소드3가 됐기 때문에 가정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엄마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소드3이기 때문에 상처 마음의 상처 맞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소드8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이번 달에 답답함을 느낄 거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어 조금 답답한 어 그리고 모른 채 해야 되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나 자 이번 주 이번 달에 어떻게 어떤 게 좋은 게 행운이냐면 멀리서 뭔가 소통하는 것 조금 세계적인 것 자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 요런 것들이 어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총 결론은 어 여성에 의한 어떤 어 뭔가 어 금전 그리고 금전운이라든지 자 그리고 투자라든지 어 이사라든지 뭔가 가정과 결부되면서 어떤 변화변동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돼서 요게 펜타클 퀸이기 때문에 어 재정적인 어떤 여성의 금전의 관리와 약간 관련이 있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음 자 그렇게 보인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두기 자리 분들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집안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제점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생각들 미확정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막 가정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총 자 나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요게 어 내가 여성이 뭔가 어떤 결정력에 관한 부분이 있고 직업적인 면은 조금 답답할 거고요. 사랑은 괜찮습니다. 사랑은 뭔가 예전과 관계되면서 사랑의 면이 좋은 거고 긍정적인 측면은 어 많은 것과 같이 소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너무나 많은 생각들 그리고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 돼요. 경계하셔야 된다 보이고 총 결론은 여성이 뭔가 가정적인 것 금정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는 그런 한 달로 어 보인다.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쌍둥이 자리 분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자 개자리 분들 응세뽑기 들어갈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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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보게 되면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어 자 뭔가를 돈 사이에서 요요 돈 사이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어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자리 분들의 어 모습이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고 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러브 카드가 뜯기 때문에 러브 카드가 뜯죠. 자 러브 카드가 뜯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잘 해 나가고 싶다라는 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잘 해 나간다는 뜻은 자 서로 뜻을 맞추어서 어 서로 어 부딪히지 않고 어쨌든 잘 해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거기에다가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운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뭐 서류 직업 그리고 수술 뭐 하여튼 여타면에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어 그런 카드가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 요렇게 보이고 자 애정은 애정적인 면에서는 컵 4번 자 그러면 누군가 다가와서 나한테 잔을 주는데 하기 싫은 거에요. 자 그래서 애정은 어 만약에 뭐 싱글이면 싱글 아니면은 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제외를 바르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데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회의감이 어 이번 달에는 들 수 있다. 우리 계자리 분들이 자 그래서 어 연애운은 어 긍정적이진 않다. 조금 회의감이 어 들 수 있다. 요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가정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 시작되는 것 그래서 공부를 새로 하거나 문서를 새로 하거나 약간의 변화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요게 운명이 수리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우리 계자리 분들에게는 직업적인 거나 거기에 금전적인 것과 결부된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들어올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거기에 좋은 점은 이번 달 행운은 여성이 깊이 뭔가에 대해서 애정하는 것 그리고 애정해서 감정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나 칼 자르듯이 내지는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안아주고 조금 이해해 주고 요렇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좋은게 될 것 같다. 요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번 달은 소소한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페이지 펜타클을 통해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소소한 시작 뭔가 실속적인 어떤 작은 시작의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 너무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 요런 것들은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변화를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나 나의 어떤 실속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조금 베푸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할 것 같다 보이고 거기에 사랑은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는 어떤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결정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 감정적이게 정서적이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개자리 분들 의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의제 뽑기 들어갈게요. 자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컵2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정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이번 달은 뭔가 수용하는 모습, 동업의 모습, 같이하는 모습 그런 어떤 카드가 여기서 보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약간 한 곳에 올인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뭔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두 가지의 길을 생각해보는 그리고 새로운 것에 약간 호기심을 느껴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주변 환경은 조금 답답하게 만드는 변화를 줄 수 없을 것 같게 생각이 들게 하는 데빌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적인 모습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애정은, 애정적인 면에서는, 애정의 면에서는 여성이 뭔가를 의심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황제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애정적인 면에서 그녀가 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거나 뭔가 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품고 있거나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애정에서는 생각을 많게 하면서 믿음을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카드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봤을 때는 이사를 하거나 변화가 생기거나 이동수에 대한 어떤 것이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약간 변화에 관한 카드가 들어와 있다. 자,자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트렝스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 다스린다는 뜻이고 금전도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뭔가를 끝까지 해내는 그리고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내가 일한 것만큼 뭔가 결론이 나오는 그리고 평가에서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이번 달의 행운은 여성이에요. 여성이 하는 어떤 금전적인 판단력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판단이 자 금전적인 어떤 판단을 잘하는 여성에 물어보라 그 여성의 금전적인 어떤 투자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 달은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우리 사사자리 분들은 좀 바쁘다. 완전 7번이기 때문에 바쁘고 어쩌면 에너지를 써야 하고 이것저것 해봐야 하고 그런 어떤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가야 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떠나야 해. 변화를 줘야 해. 라는 카드가 문제점 카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는 잘 안 되고 뭔가 따독따독 다시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 번에는 안 될 거니까 자 조금 더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자 수용하는 모습, 동업의 모습 그런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은 조금 묶여서 답답한 느낌이 들 것이고 그녀가 의심한다 이렇게 보이고 가정에는 약간 변화운이 들어와 있고 스트렝스, 직업과 금전운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론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 사사자리 분들은 이번 달 어떻다? 바쁘다. 아시겠죠? 사사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우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사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처녀자리 분들 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처녀자리 분들 우세에 쏙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 뭔가 약간 찜찜합니다. 이번 달에 쏙 좋지가 않아요. 아마 수성에 영향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처녀자리 분들께서 연애에 특히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처녀자리 분들의 연애에 마음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마음에 방패를 세우고 상처 덜 받게 그리고 상처 덜 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천사리 분들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어쩌면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눈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이번 점 시작을 하면서 놓치는 것이 없는가 내가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 어쩌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내가 전문인 인정받는 것 정말로 팀워크로 움직여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은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나도 상처받지만 그들도 상처받을 수 있다. 라는 카드가 이 카드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그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을 조금 배려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애정은 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상처 서로 안 받게 만약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로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없는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카드가 습 좋지는 않아요. 자 재회운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번 달에는 재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수예요. 변화예요. 변동이에요. 자 그래서 확실한 어떤 변화나 변동에 관한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미를 위한 어떤 별이 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해보리라는 마음들 그것이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의 해보리라는 마음이 긍정적이라 생각하시고 뭘 배워보고 그리고 연구해보고 자 그리고 남의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상처받아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남한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남한테 보이기보다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컵킹처럼 감정의 왕처럼 자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 좋은 거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상처를 드러내라가 아니고 상처를 감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감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좋은 기운이 에너지에 새로운 기운이 분명히 나중에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이트 완즈죠. 그러면 새로운 기운이 좋은 기운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쨌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녀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달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자신의 어떤 욕망 자 그리고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과 사랑에 대해서 조금 후의적인 마음을 가져라. 가정으로는 변화가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투자 상처받아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사리 분들 어쨌든 이번 달 파이팅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전칭자리 분들 오늘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은 지금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천칭자리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달 운이 괜찮아요. 자 천칭자리 분들은 지금 상태가 러버 카드가 뜯거든요. 그와 같이 있다. 그와 사랑한다. 자 그와 어떤 사랑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섹시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분위기가 좋은 거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그 에너지를 이번 달에는 계속 끌고 가고 싶다라는 행복의 에너지를 끌고 가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천칭자리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 상태가 괜찮으신가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끌고 가고 싶다라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고 주변의 주변의 어떤 상황들도 뭔가 마감을 잘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싹 마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결론적인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 노력의 결과물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에 애정우는 컵 컵이 아홉 개가 나왔죠. 자 그러므로 해서 애정은 감정에 서로 만족이 되긴 하는데 약간은 커텐을 치고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봐서 좋기는 하나 그 남자에게 뭐가 있다.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남자의 이중성이 약간 있을 수 있다. 천칭자리 분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좋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지금은 덜추어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가정으로서는 소드 10번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으로서는 뭔가 끝나는 게 있다. 마감이 되는 게 있다. 이사한다. 아니면은 산다. 취업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라는 완전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킹소드는 자 그리고 에이스 자 이거는 직업적이고 금전적인 면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시작이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서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작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문서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어떤 시작과 관련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 이번 달에 긍정적인 작용은 여성의 어떤 판단력 결정력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컵 6번 자 그래서 좋은 어떤 감정의 소통이 되는 어떤 결론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주변한 사람들과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소통하는 좋은 카드가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번 달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를 완전히 끝을 내겠다는 것은 매정하게 뭔가 끝을 내겠다는 자 이렇게 하면 근데 킹소드가 문제점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남성의 언어나 말이나 자 그리고 그 냉정함이나 그리고 나의 냉정한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달에는 행복한 모습이 되는데 거기에서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뭔가가 시작될 거고요. 여성의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게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얻어지는 것은 서로 감정의 교류가 잘 되는 어떤 옛사랑 옛추억 그리고 옛사람들과 관련된 일이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요. 천칭자리 분들 문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문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전갈자리 분들은 어디로 가는 모습이죠. 떠나는 모습이고 돌아가는 모습이고 이동하는 모습이 우선은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거나 변화를 주는 모습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명확한 어떤 지식적인 것, 결론적인 것, 모든 면에서 명확한 어떤 결론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변 환경으로 보게 되면 좋아요. 주변 환경을 보면 감정을 서로 수용하는 어떤 형태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는 이런 카드가 떠서 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여성의 뭔가 여성이 떴어요. 자 그리고 이 여성은 완전히 뭘 믿지 않죠. 자 그래서 어쩌면 남성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면에서 분명히 약간 불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어떤 카드다. 그래서 애정운에서는 완벽하게 믿는 카드가 아니고 약간의 불신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 것을 그대로 중점적으로 하되 또 추가를 해서 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가정적인 면에서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SNS 활동 그리고 좀 다녀보는 것. 조금 더 먼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긍정적인 측면은 소소하게 어떤 가치를 두는 겁니다. 페이지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소소한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소소하게 시작하는 것. 신리를 취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 달에는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해요. 그리고 결론이 나는 게 지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완벽한 결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뭔가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타워가 떴어요. 문제점 카드에. 자 그러면 우선 운전을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주변을 단속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험한 것. 자 그러면 산이나 뭐 좀 너무 또 우리가 빙판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자 여타면에서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이게 문제점 카드에 나왔기 때문에 다툼주의 그리고 운전주의.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변화를 주는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변화를 주는 카드가 떴는데요. 자 거기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려는 에너지가 있으시고. 주변 환경은 좋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애정은 그녀가 약간 불신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럼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대화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소소하게라도 작게 해보는 것이 이번 달에는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 건데요. 사수자리 분들은 아홉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뭔가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이나 자 그리고 생각을 깊이하는 카드가 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내에 올라가 있는 카드고 영적인 것도 상징하게 되고 고민이 많은 모습이 되게 되고 그 고민을 빠르게 끝내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은 조금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다라는 어떤 카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사수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이번 달 내내 약간 뭔가 견디듯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는 어쩌든 다섯 명 여러 가지 사람 자 그리고 지식적인 거 이런 것과 결부되면서 바쁜 어떤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정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뭔가 생각하는 게 나왔어요. 여성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어떤 모습이 애정의 카드가 뜯고요. 자 가정적인 면에서는 히어로펀트, 전통, 가문, 집안 이런 것을 진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자 가정의 어떤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집안과 관련된 일이 이번 달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일곱 가지 생각을 막 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생각도 일곱 가지 생각을 다 할 거다. 자 그래서 아직은 뭐가 없다? 정해진 건 없다? 이번 달에는 직업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이나 정해진 건 없고 다 그냥 쫙 두고 약간 지켜보는 입장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하니 이번 달에는 어느 게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온 걸까를 생각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달에 해야 할 행동은 어떤 행동은 컵킹의 행동입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는 행동,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행동, 자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수용하는 행동, 자 그런 행동으로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할 필요가 있다. 감정의 왕이 되어라는 것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사수자리 분들은 몹시 바쁩니다. 자 완전 7번이 나왔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뭔가 의견 그리고 일들 해야 될 것들 이 많음으로 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이번 달에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 매지션 카드가 뜯기 때문에 뭐라?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모질하는 것도 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것,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순간적인 것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고민이 될 것이다. 이번 달에는. 자 하지만 바쁠 것이다.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이다. 가정적으로는 집안에 일이 있을 것이다. 애정적으로는 여성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감정을 많은 감정으로 품어내야 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우세요. 자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 운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섑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염소자리 분들 염소자리 분들 사랑하는 염소자리 분들 문서에서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은 지금 상황에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알 수 없음 뭔가 두려움 드러나지 않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자 거기에 킹로드 킹완즈가 떴기 때문에 뭔가 한 분야에 권위있는 사람 뭔가 갖추고 싶다 자 갖추고 싶다 자 그리고 위대해지고 싶다라도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어떤 선명한 그런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여성, 여자 그리고 금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주변 환경이 일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랑은 저스티스 카드 냉정한 판단 자 그리고 저울질을 해보는 어떤 신중한 결정들 자 사랑은 빠지는 건데 요거는 재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냉정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콩까불이 벗겨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이고 자 집안으로는 변화가 온 거예요 집으로는 변화가 온 거고 자 그래서 약간 변화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가정적인 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완성을 이룬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뭔가 완성을 이룬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어떻다 생각한 그만큼 그 세계를 안을 수 있거든 월드카드는 자 그래서 내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될 거야 할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될 거야 뭐 아니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안 되면 말지 요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할 거야 될 거야 를 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염소자리 분들은 어쨌든 품은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하는 어떤 직업적인 면 금전적인 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그래도 좋은 점은 열일 해보는 것 노력해보는 것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성숙한 그리고 완숙한 어느 면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 요렇게 보이고 나중에 말에는 가서는 자 고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나의 호기심을 끄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염소자리 분들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 약간 불안함을 안고 계시고요 금전과 관련되면서 여성의 관련이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고 가정에 변화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문제점 카드에 어 요 지금 운명의 수리바퀴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떠냐면 뭔가 반복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어 그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운명의 수리바퀴 라는 거는 어 자꾸만 뭔가 시절의 인연도 반복되는 거고 어떤 행위가 반복되는 거고 거기에서 약간 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하리라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분명히 그것은 해내리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열일하고 노력하다 보면 이번 달 좋은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염소자리 분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cómo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풀카드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라는 지금 모습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두 개의 카드로 봤을 때 변화를 약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실제로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조짐이 조금 보인다. 생각이 보인다. 행동이 보이고 거기에 어쩌면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뭔가 소통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결론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애정적인 면에서는 칼이 떴죠. 자 그러면 칼이 떴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그리고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여기 하트 모양이 있죠. 자 그러면 사랑한다. 허락받는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관계로 간다. 대체적으로 좋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애정에는 명확한 어떤 결론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가정적인 면에서 킹펜타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거죠. 가정에 어떤 문서를 줄이 있다. 그리고 뭐 좋은 어떤 금전에 관한 것이 있다. 아빠가 성진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론적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출근한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본다. 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보이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좋은 점이 2, 4, 6, 8, 9개. 자 그러니까 소두 9번이라고 합니다. 자 소두 9번은 완성되지 못한 어떤 칼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많은 것을 상징하는 카드가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이 긍정의 작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긍정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나중에 승리한다. 완지 6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승리하는 어떤 카드가 보인다. 자 그래서 좋은 어떤 아마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기운이 좀 있으시고요. 자 거기에 주변 환경은 뭔가 제안하는 모습이 들어와 있고 사랑에 대해서는 결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문서운, 승진운 이런 게 들어와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고민은 좀 많이 하라 하면 이번 달에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고 거기에 너무 소소한 어떤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작은 것에 이번 달에는 작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는 카드가 경고의 어떤 카드라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그런 것은 놓아버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자리 분들 자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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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자리 분들 물고기자리 분들 제가 좋은 걸 뽑아 드려야 되는데 아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 고객이 아직 소식이 없으시네 자 물고기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초음으로 보게 되면 데빌 카드가 떴어요. 이번에 데빌 카드가 떠가지고 어 뭔가 메여서 답답한 모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아마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물고기자리 분들 답답한 모양을 의미하게 되고 자 지금 상태가 약간 답답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 자 거기에 어 소드 10번이 뜯죠. 아니 그 컵 10번이 떠서 대체적으로 결론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와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뭔가 답답하지만 좋은 결론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주변 환경이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뭔가 내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바뀌는 거고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무대 자체가 크게 아마 변화가 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애정우는 그가 다가와서 잔을 주는데 약간은 망설여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애정에는 약간은 뭡니까? 이게 애정에는 회의감. 회의감이 들은 어떤 카드가 들어와 있어서 애정 사랑을 잘 해오신 분들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집안으로 보면 가정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저도 7번이기 때문에 약간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편한 모습이에요. 중요한 어떤 것을 파악하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월드 카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로는 완성된다는 뜻 그리고 결론이 난다는 뜻 대체적으로는 좋은 카드인데 이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불안함 이번 달에 가진 불안함이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갈 필요는 못 잡겠고 이것들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좋은 어떤 내가 승진 남자 같으면 승진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서를 지게 되고 좋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고기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있는데 크게 변할 것이고 거기에 가정적으로는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완성이 되나 변화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운이 뭔가 불안함 그리고 앞일을 알 수 없는 속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상처받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번 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픔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양자리에서 물고기자리까지 자 2021년 1월 새해 첫 한 달의 문세를 제가 타로카드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자 이 답답함이 약간은 조금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분명히 좋은 결론이 있을 거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시고 힘내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